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301페이지죠 금융에 대해서 자 요 금융론에 대해서는요 시험에서 제시하는 것은 딱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증권 요렇게 한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융하고 증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묶어서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되고요 계산 논리도 이렇게 인용이 된다 거기에 우리 출제 포인트 해보게 되면 금융 또는 증권 이런 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을 약수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바로 들으시면 안 하닿죠 왜 안 배워봤으니까 이번에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다시 정리하시면 용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이라고 얘기할 때요 일반적으로 이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부동산 쪽을 기준하게 되면 왜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느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거나 개발에 관련했을 때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래 금액이 크죠 고가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분할해서 거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번에 내가 안방을 분양을 받고 내년에 내가 거실을 분양받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내가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갭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개발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분양을 통해서 수익을 회수할 때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간극을 메꿔주는 게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도 나와 있죠 부동산은 분할 거래 또는 분할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또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건물을 건축을 해서 우리가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가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크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불일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분할 구매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산의 뭐 때문에요? 장기성 때문에 그래서 개발할 때 현금 유입하고 현금 유출이 있다고 그러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유출이 상당히 적으로 크다는 얘기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 간극을 메꿔주는 게 금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금융과 관련된 기초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있을 때요 대출자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요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고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개발사업 등을 할 때 보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1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할 때 이 중에 50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내가 활용해서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 50억이라는 돈은 내가 돈을 차입을 해서 이 사업 자금을 내가 조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지분금융이라는 건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인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하는 개념이냐면 주식 등을 발행을 한다 즉 내가 소유한 지분을 넘겨줌으로써 반대적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금융의 성격에 들어가는 것에서는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세요 조, 신, 리, 공 이렇게 해가지고 조라는 거는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신디케이트 얘기하고요 얘는 리치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공모에 의한 증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용어상에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글자를 딴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라는 건 내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죠 부채 형식을 빌려갖고 그래서 이거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채 즉 회사채를 발행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당금융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이라고 해가지고요 신탁을 설정했을 때 그 신탁증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상환사채라고 해서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산담보증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영문상에서 MBS 또는 AB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기 B가 들어가면 다 부채증권이다 B가 이 B의 의미가 뭐냐면 백의 의미예요 이 백이라는 거는 뭐뭐뭐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부연하겠지만 영문상에 B가 들어가면 다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특별한 것보다는요 이 종류를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03페이지에 가시면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4번하고 5번이 봤더니요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그랬을 때 영문상에 B가 들어가죠 A, B, C, P, M, B, B 얘는 다 부채증권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3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 가로열고 리치라고 해놨죠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의 표현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제목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이었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제목 정도는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자율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시장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약정이라는 거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이고요 시장 이자율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게 시장 이자율이다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 명목 이자율 또는 실질 이자율 이런 관계까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05페이지 중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제도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제도권 주택금융이 있고요 제도권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민간자금은 이제 민간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자금 대출 일반 뭐 기업 대출 뭐 이런 것들이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제도권 금융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상에서 잠깐 이제 정리해 두실 게 뭐가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어요 이 주택도시기금은 전신이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근데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고요 이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얘네가 관리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은요 주택계정이 있고요 도시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정은 주로 도시재생사업 등의 기금을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주택계정이라는 것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죠 이 이하의 주택에만 기금을 지원해줘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에서는 기금지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금의 운영관리 그 다음에 기금의 재원이 있고요 307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시면 양가로 4번에 기금의 용도라고 해놨죠 다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 이하 준주택이라는 것도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기금의 용도 중에서 미음을 보게 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기금지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틀리게 나왔을 때는 이상인 주택에도 이 기금지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양가로 5번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이 주택도시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신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 시공하고자 하는 그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건축에 따른 승인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문제를 확인하고 해서 문제가 나와 있죠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주택개정의 용도가 아닌 게 뭐냐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을 봤더니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용자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이론할 때 얘기 드렸지만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어쨌든 중심이 되는 게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도 주택경기가 중심이고요 시장도 주택시장, 정책도 주택정책, 금융도 주택금융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에 대한 부분이 봤을 때요 그래서 결국 보면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주택과 관련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우리가 주택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 주택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거기 309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주택소비금융이 있고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이 저당대부라는 게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개발금융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건축대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소비금융은 장기절이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주택개발금융은 상대적으로 단기고요 이자여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장기관적이고 절인데 얘네는 기간이 짧게 주어지는 이유는요 참고로 우리가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2년, 3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전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100억이라고 해서 그거를 초기에 한꺼번에 융자를 받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갚아야 될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공정별로 나눠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융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요즘은 웬만한 주택가격이 워낙 비싸서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11%, 대출기간 한 50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융자 상품을 대출 상품을 만약에 시장이 공급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융자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게 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늘어날 거고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축이 유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시장의 경기가 과열이 됐다 싶으면 이 상품의 판매를 좀 유보시킨다든가 하면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의 역할에서는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또 어떻게도 나왔었냐면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 소유라는 것은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어떤 욕구는 갖고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계층을 주택 소유라고 했죠 이 소유를 유효수유로 전환시켜주는 역할하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요 금융 시장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고 대출 비율을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거래가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번에 보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상에서는 6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관련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행위험이에요 채무불행위험은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에 그죠?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 있죠? 가치가 대출 잔액 있죠? 융자 잔액 이거보다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채무불행위험에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DTI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차입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기초해서 융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모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규모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투기 과일주의 같으면 요즘 40% 그렇죠? 외의 지역에서는 60%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채무불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은 이 비율에 기초해서 융자 규모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것은요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약정금리라는 것은요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고요 시장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일 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약정 이자율은 5%였어요 그런데 시장금리가 4%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아진 상환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자를 내가 1%씩 더 준다는 것은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땐 크죠 그럴 때는 이제 뭐를 하냐면 조기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사입자들이 그러면 이제 대출자들이 왜 위험하냐면 원래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마진이에요 우리가 고객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대출을 해 준다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보면 대출금리가 높죠 그래서 이 차익인 예대마진을 얻는 게 은행의 주 수입원인데 문제는 얘가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원래 5%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던 애가 조기 상환 들어오면 그 다음에 4% 이상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출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냐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해요 그렇지만 조기 상환 수수료가 한 달치 이자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겠죠 특히 무슨 이자일로 빌려줬을 때냐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을 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여가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유동성 위험상에서는 장기 대출에 따른 이건 뭐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하죠 그러면 이거를 불특정 고객에다가 은행은 대출을 해주죠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졌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예요 차주로는 언제든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니까 기간 불일치에 따른 현금 부족 문제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 등에 대한 용어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가시면 주택금융의 금리 적용 방식과 상한 방식이 있을 때 여기는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별표를 하시는 거죠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과 상한 방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는 311페이지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금리 적용 방식에서는요 이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우리가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고정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목대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출 초기가 되고요 이게 만기가 이렇게 도래할 때까지 고정금리는요 대출 금리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초기에 약정금리를 5%로 했으면 이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그대로 5%의 이자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 고정금리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약정금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금리가 4%로 해서 낮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조기상환에 따른 리스크를 떠나야 되는 게 고정금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죠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고정금리를 적용했으니까 금리를 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다 누가 대출자가 다 떠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변동금리로 우리가 대출을 할 때는요 여기는 이제 이자율을 결정할 때 이게 기준금리 플러스요 가산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가산금리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기준금리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 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변동금리는요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이자율보다 초기이자율이 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금리가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변동금리는 얘를 조정하는 주기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는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등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이자율 제도에 대한 거는요 거기 311페이지에 하단을 가게 되면 변동이자율 대출 방법에 1번 지문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종래의 고정이자율 저당대부 방법에서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대출자가 부담하는 약점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한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금리로 뭐를 쓰냐면 CD 유통수익률을 쓰거나 아니면 코픽스라는 것을 써요 코픽스라는 건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31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지문 3번에 나와 있죠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이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전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대출 조건이 같다 그러면 초기 이자율은 어느 게 더 높다? 고정금리가 높은 거예요 왜? 이자율 변동에 따라하는 리스크를 갖다가 여긴 대출자가 또 하나 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3페이지에 가면 이게 이제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구분에 있었을 때 실전에서는 얘들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요 이 원리금 상한 방식에 의한 구별은 이거는 이론으로도 낼 수 있고요 계산 문제로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리금 상한 방식에 보면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기간 원금을 균등하게 상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원금은 균등한데 이자까지 반영한 원리금은 시간이 갈수록 이 체감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원리금은 균등해요 그런데 얘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요 원금 상한분은 증가하고요 이자에 대한 지급분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얘가 체감한다는 거 하고 시간이 갈수록 얘가 증가하고요 얘가 줄어든다는 거를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기본 개념은 일단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우리가 거기 내용에서도 확인이 돼 있지만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먼저 원금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융자금을 나비 횟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비 횟수로 나누게 되냐면요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이 있고요 매월 상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융자금이 5억이고요 대출 기간이 20년 이렇게 하게 되면 매 기간 갚아나갈 원금은 20년 동안 2,500만 원씩 갚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경과면 2억 5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기간에 원금 상한은 균등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이나 이자를 계산할 때는 융자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때 그 이자율이 고정금리라고 하게 되면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왜? 융자 잔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래서 점점점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점점 체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게 원금 균등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원리금이라는 걸 구해야 될 때 이거는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라는 걸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 같이 해서 아직 얘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저당 상수라는 거는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에서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은 일정한데 그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만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견 갚아나가는 원리금은 균등한데요 여기서 내가 지급해야 될 이자 부분은 잔액이 주니까 점점 줄어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원리금에서 원금 상환분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314페이지에 메뉴의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이 있죠 그 밑에 지문 2번을 보시면 상환기간 중에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원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기간 초에는 이자 지급 비중이 높고 원금 상환 비중은 낮지만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 지급 비중이 급감하고 원금 상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해 준 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315쪽에 가면 점증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대로 점증이에요 상환하는 원리금이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누구에게 적합하냐면 사회생활 초기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죠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사업 방식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환액을 점점점 늘려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제목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15쪽에 중간에 그래프 밑에 가면 거치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원금균등이나 원리금균등이나 거치기간을 뒀다는 얘기는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원금 상환은 없이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얘네들의 비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316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5번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 있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5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3년 만기 상환 방식이에요 그 5년이 난 기간 동안에 그 빌린 돈 5억에 대한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돌아갈 때 원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단기 자금을 조달할 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일단은 별표는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돌아올 때 이걸 계산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지금은 부담을 크게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정리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융에서 부동산 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24페이지로 가시면 2절에 부동산 증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권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